정말 소리 어머니가 유나도 머리채를 잡고서 박서방이랑 이혼하라고 했다고? 그래! 내가 정말 얼마나 어이없고 서럽고 모나던지! 이래서 딸한테론 엄마가 있어야 하는구나.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다고, 아빠 딸이! 소리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! 근데 아빠는 뭐야?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소리 편을 들어? 아빠, 내 아빠 맞아? 소리 어머니가 정말 너한테 박서방이랑 이혼하라고 협박을 했다 이거야? 못 믿겠음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. 시어머니도 다 보셨으니까!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나다로 이 집을 나가래?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꼴 보기 전까진 소리 어머니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가시겠대! 어이구야! 그러니까 얼른 박서방 슈가맨처스 대표에 사임시켜달라고! 내가, 내가 분해서! 분해서 어디를 얘기하니깨! 아아악! 으아아악! 아니, 아! 아, 이 집! 아, 이 집! 아, 이 집! 소리 너! 내가 꼭 꽈배기 멍하게 만들거야! 하... 하... 근데... 아빠 지금 어딜 가는 거지? 하... 설마.